매 jeans 가 상자 하하 하하 nym 이 의사는 항상 믿을 만한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. 이번에 새로 출시된 레이저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합니다. 많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한 회사의 기계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기계로 심도 있게 다뤄질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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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